희석을 해서 너무 많이 섞지는 말고 메빵을 섞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약간 좀 추위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요 원액을 주시면 절대 안돼요 아주 살짝만 섞어서 주는거에요 원액을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수저로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막 판다우기를 물을 듬뿍듬뿍 주면 흙이 소프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된 화분처럼 오늘 겨울철 다육이 물쥐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핑크 백봉이에요 핑크 백봉인데 물이 많이 고픈 상태로 말캉말캉 물렁물렁 합니다 젤리처럼 이렇게 하엽도 많이 지고 제가 어저께 옆면 시비를 살짝 위에 물이 흙이 젖는다고 줬는데 지금 그래도 흙이 좀 말라져 있고 이렇게 살짝 주다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그 잎꽂이 애들이에요 잎꽂이 애들 지금 물이 젖어있죠 주다가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이렇게 보면 프리티 잎꽂이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얘가 홍민 잎꽂이도 있네요 홍민 잎꽂이 이렇게 있는데 얘에 맞춰서 제가 물을 좀 굶겨봤더니 루벤 넥크래스도 지금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말라 삐뚤어졌어요 많이 많이 삐뚤어졌고 하늘로 가기 전 이렇게 있고 지금 프리티 뭐 이렇게 홍민 잎꽂이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지금 말랑말랑 그래도 제가 온 은비를 얘는 거짓 맞힌 것 같은데 화분이 작다 보니까 물 마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주변에 있는 잎꽂이 애들이 물을 너무 고파하고 루벤 넥크래스는 도저히 못 견디다 보니까 하늘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젖은 흙에 꽂아 놓으면 얘는 또 뿌리를 금세 내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정도까지 말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말리면 얘는 진짜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보자님들은 겨울철 물 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 한 7cm에서 8cm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좀 받아 놓고 미지근해지면 이 물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저로 목대 주변으로 살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물 주기가 편한데 이렇게 해갖고 눈만침도 하고 우리 다육이 괜찮나 확인도 해보면서 이렇게 한 4숟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 4번 주고 얘를 또 주는데 이렇게 지금 주게 되면 겨울철에는 성장을 하는 계절이 아니라 얘네들이 웃자라지 않게 추위 속에 냉해를 입지 않게 잘 관리만 되면 쉬운데 쉬운데 성장이 아무래도 안이 따뜻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온도가 있는데 15도에서 25도 전후로 애들이 무지 잘 커는데 27도에는 진짜 폭발적으로 잘 커요 애들이 근데 이게 햇볕은 없는데 온도가 25도가 되면 되게 웃자라서 미워집니다 햇볕이 잘 들고 25도 전후면 괜찮은데 만약에 햇볕이 안 드는데 25도는 매우 좀 위험해요 베란다 안 같은 경우 그래서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굳이 성장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데 성장을 하면 생장점이 길쭉하게 길어져요 못나지게 생장점이 콩나물 자라듯이 입이 등성등성해지면서 길쭉해집니다 그 애들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얘도 물이 상당히 고픈 상태죠 제가 오는 비 마치고 거진 물을 한 달 넘게 굶기고 여면식으로 분무기로 물을 주거나 분사기로 물을 줬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물이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있는데 이게 지금 스위티 얼굴이 양배추처럼 커서 제가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나왔는데 이게 햇볕에 못 봐갖고 3월 9일날 적심을 한 거예요 이게 3월 9일날 적심을 했는데 성장이 이렇게 빠른 애는 제가 처음 봤어요 성장이 그 베란다 안에 저희가 거리대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안에 햇볕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지금 입꼬지 자구들이죠 입꼬지가 아니라 자구들이 적심에서 나온 자구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웃자란 거예요 이거를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하다 근데 제가 이제 며칠 햇볕을 좀 다졌죠 그래서 지금 다지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목대로 늘어지게 해서 키워도 되는데 생각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목대가 원래 이게 되게 얇거든요 자구가 나오는데 어미가 목대가 굵다 보니까 얘네들 둘 자구들도 이렇게 굵게 나오는데 원래 목대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굵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굵어지는데 얘는 어미 특성상 목대가 굵다 보니까 얘네들도 좀 이렇게 굵게 나왔는데 일반 다육이가 목대가 진짜 이쑤시개처럼 가늘게 나오거든요 적심을 하면 근데 요 아이는 특이 케이스로 이렇게 굵게 나왔답니다 얼굴이 적심에서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분지가 된 거야 원래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생장점이 하나 더 보이더니 이렇게 분지가 돼서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죠 얘가 스위티랍니다 스위티 얘도 고급종인데 이렇게 갖고 나중에 지금 요 아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 이대로 키워야 되는 적심을 해서 원래 얼굴을 키우려면 적심을 해서 좀 말린 다음에 흙에 꽂아야 예쁘고 내가 목대 수형으로 좀 예쁘게 다져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그늘에서 애들을 좀 웃자라게 한 다음에 목대를 좀 만든 다음에 밖에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래 웃자라면요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등성등성 이렇게 배추 뭐라 그럴까 그 요런 식으로 웃자라는데 지금 여기 생장 주변은 또 따닥딱딱 붙어있는데 입이 할 땐 요렇게 등성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등성등성 요렇게 자라는 거 웃자라다 그래요 얘가 지금 요즘 햇볕을 다 자갖고 요기 주변은 짤막해졌는데 요렇게 보면 등성등성 이렇게 입간 기억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햇볕을 너무 못 보면 베란다 안에서 애들이 성장이 빨라지는데 예쁘게 커지는 게 아니라 밑게 커져요 밑게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줄기 그 대가리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길어져서 되게 밑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도를 베란다 온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높이면 애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햇볕도 못 보고 그러면 웃자라 햇볕을 받아야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는데 이게 햇볕을 못 보면요 이 간격이 등성등성 얘처럼 이렇게 등성등성해지면서 생장점인데가 길쭉해져 버려요 그거는 얼굴을 키운다고 볼 수 없고 밑게 옷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많이 없을수록 애들을 좀 온도를 낮춰서 성장을 좀 멈추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햇볕도 없는데 온도도 따뜻하면 애들이 진짜 못나지고 색깔도 빠지고 요렇게 낄쭉하게 옷자란답니다 그래서 옷자란 조심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베란다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안 되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우리 집 다육이가 햇볕도 만약에 잘 들고 15도 좀 성장을 시키겠다 햇볕이 잘 되면 성장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근데 햇볕이 안 드는데 굳이 온도를 높여서 하면 애들이 옷자라고 물도 듬뿍 주게 되면 더 옷자라 그래서 물을 그래서 갑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많이 옷자라지 않게 갑박하게 얘가 겨울에 그 습만 조금 유지를 해갖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큰 화분 정도에는 다섯 숟가락 정도 주시면 돼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얘가 좀 이렇게 오므려져 있고 입이 힘이 없어 보여도 물을 많이 주게 되면요 만약에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냉예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적게 겨울에는 주고 온도 관리를 그래서 좀 낮춰서 근데 너무 또 5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5도 위 15도 이 사이가 좋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옷자라지도 않고 예쁘게 클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물도 어 좀 이렇게 갑박하게 수저 한 몇방울에도 좀 섞어 갖고 요렇게 희석을 해서 너무 많이 섞지는 말고 몇방울 섞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약간 좀 추위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요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왜 술 못하시는 분들 술 먹으면 얼굴이 시뻘게 지잖아요 그게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보드카 높은 도수의 술을 마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거리대 내놓고 도수해보니까 이것도 약간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랬고 요렇게 이런 작은 애들도 한 세 수저 정도 세수저 정도 미니아 분 이에요 세수저 요령껏 얘가 그냥 조금 목을 축인다 정도만 주시는게 좋아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 저희 집 링고 스타 요 아이도 이게 약간 소독도 되고 어 살균 소독도 되고 이게 그 얘네들이 균 같은 거 약간 증식을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자 같은 구독자님이 그런데 탄자 같은 탄자가 생겨 갖고 뿌렸더니 소주를 희석해서 뿌렸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제 느낌도 그래요 소주가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약간 소주 요즘에 주고나서 애들이 뭔가 입장 딴딴해지고 윤기도 나고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 소주를 그래서 많이 뿌려주고 이렇게 물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원액을 주시면 절대 안돼요 아주 살짝만 섞어서 주는 거야 원액을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수저로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막 탄다 여기를 물을 듬뿍듬뿍 주면 흙이 소프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된 화분처럼 이렇게 물마름이 좋지가 않아요 진짜 겨울에는 물이 안 말라요 온도가 낮고 햇볕이 들지가 않으면 이게 겨울에 이렇게 11월 말에 비를 맞아도 12월 달까지 흙이 젖어있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물마름이 좋게 하는데도 젖어있어요 분갈이를 막 한 다육이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저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물 주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갖고 물을 막 이렇게 듬뿍듬뿍 다육이를 주는 거를 좀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그래갖고 다육이를 물 줄 때는 소량 조금 조금 요런 식으로 많이 주어갖고 얼굴을 또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듬뿍 주면 햇볕이 많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성장이 빨라 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 물을 아주 소량씩 진짜 목에 그 물이 살짝 축일 정도로만 져서 예전 분들은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요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저로 한번 물을 줘보세요 특히 분갈이 한 다육이들은 물을 듬뿍듬뿍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한 조금 이제 주고 귀를 들여야 되고 이제 겨울에 생장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오히려 잠을 재워야지 온도를 높게 해주면 애들이 웃자라기 때문에 웃자라 방지하기에서는 온도를 많이 높이지 않는 게 5도 이상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15도 밑으로까지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